오류제1동 오류제1동 주민센터 02-2620-745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세아 의료비 지원 안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영세아를 대상으로 출생 후 1년 동안 발생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데요. 1인당 최고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의료비 납부 후 2개월 이내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가 보건소에 제출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보건과 02-860-3079-227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구로구 원어민 화상영어 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실용회화 중심의 온라인 수업으로 관내 학생들의 영어구사 능력을 향상하고자 운영되는데요. 구로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2월 25일까지 접수가 진행됩니다. 신청은 구로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학습지원센터 02-860-303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Hollywood KP